자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다시 봐요 패스포트 설치했고 익스프레스에다가 설치했고 세션을 쓰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세션스토어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에 방문할 때마다 세션스토어에 있는 식별자를 가져와서 그 식별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의 실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정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얘는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별하는 코드고 이건 뭐예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아, 끝판왕 하나 더 있긴 한데 뭐냐?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우리 로그인에 성공하면 홈으로 가죠 홈에 있는 홈이 어디 있어요? 라우츠 밑에 index.js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코드를 넣었습니다 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리로드 할 때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리로드 그럼 보시는 것처럼 디시리얼라이즈 유저가 실행이 되죠?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누구 때문에 실행된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request 객체의 유저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디시리얼라이즈 유저의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 이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주입한 저 데이터가 리퀘스트의 유저라고 하는 객체로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패스포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리퀘스트 객체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스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패스포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객체의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주입해줘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유저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status-ui 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얘가 어디에 있냐면 리퀘스트 객체는 os.js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status-ui 가 있고 그 안에 isOno 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로그인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걔가 누구예요? 예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리퀘스트의 session is 로그인드로 체크하고 있단 말이죠 저기를 우리가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리퀘스트의 user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되어 있다면 유저 객체가 들어 있을 것이고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유저 객체가 없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제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있다면 isOno가 true가 되면서 얘가 true가 될 것이고 true가 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없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없을 때는 undefined고 얘는 false로 처리하거든요 그 밑은 값이 false가 되면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 볼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 버튼이 떴습니다 그리고 앞에 undefined라고 떠 있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에요 아휴 어렵다 제가 설명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럼 제가 피곤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 사용자의 닉네임이 들어가는데 뭘 바꾸면 되겠어요? session을 user로 바꾼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리로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isOner의 값을 구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reate, update, delete 와 같은 걸로 접근할 때도 소유자가 아니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이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의 다음 궁금증은 그럼 로그아웃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